피너스! 잡고 한 명 한 명씩 죽어 오고 있구만 어디에 걸어야 잘 걸었다고 소문이 날지 님들 님들 거 한 번씩 다 열면 끝나요 님들이 지금 튀고 있는 거 다 끼면 끝 와 여기 한 명 아 이거 누가 풀어놨다 이거 팔고리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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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요? 나 스켓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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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님 오바마님 살려주세요 오바마님 제발 방당수 문장한테 방 버려 버려 비너스 있었어? 이 안에 비너스 즐거웠어 나쁜 사이키 죽을라 죽어라 전 좀 받아라 이런 게임이었나? 거기 위험해? 거기 위험해? 동네 위험해 동네 위험해 죽어갔어 어? 그분 탈출해 버리고 그분 탈출해 그분 탈출해 그분 탈출하고 와 형님 형님 죽으라 아 아하 아 하여튼 나갔네 방장님 방장님 방 지금이에요 나 난 나나 씻어 방장님 방장님 개를 죽이고 혼자 개구멍 탈출하면 보너스 아니 절대 절대 대박 개를 죽이고 보너스 혼자 탈출하면 보너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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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남은다고 아 난 최애설이 다 있어 난 최애설이 다 있다고 난 최애설이 다 있다고 난 최애설이 다 있어 키리야 또 너 나 믿냐? 키리야 너 나 믿어 키리 죽은지 오랩니다 키리 죽은지 오랩니다 그럼 비너스가 남았군 네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니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어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어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가보시면 가보시면은 재밌어요 아직 영웅이 되는거에요 방장님 후 히어로 홍 아 이거 살리고 나가면은 유튜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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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약 안되면 너 만약 안되면 키리가 말했어요 키리가 말했어요 키리가 말했어요 안되면 빗게 되면 쏙 겁니다 오 좋아 응 이 야 어디 숨었을까 지금 구하면은 거의 그냥 한번 뚱 마우스 뚱 누르면서 구해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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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렆 마우 아 어디 있는거지 너랑 되게 멀리있소 아닌것 같은데 멀리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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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냄새가 나는데 오우 지금 그amientos 리코브 línea sla hacerlo 시간이 지 semaine 지금 안돼 지금 안돼 너무 멀어 어 멀리 가면... 저거 엉플이에요 아마... 엉플이요 엉플 정지가 간다 아유 이제 지렁이 죽어가네 설마? 어? 살렸다 살렸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어허 아하하하 아허허허 Nursing 아 슈퍼 세이브 아흐 오오 transmission 보내주고 ARA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우리 알 수 있어요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띠리겨 아흐허허허 아 슈퍼 세입 오어 아 대박 오 와아 와아 아 저거 저거 3인칭으로 빅헤드가 봤구나 저거 쟤 멀리 가는거 아이씨 중산박스 형 아 나 나 나 2등이야 나 2등이야 이제 다시 돌아가는겁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거죠? 올킬 안나왔으니까 다시 한판씩 돌아가면서? 어... 골든볼? 골든볼? 그냥 바로 올킬 나면 끝? 야 순서를 갖다가 순서를 다시 정해야돼 올킬 나면 끝 올킬 나면 끝! 올킬 나면 끝! 좋아 올킬 나면 끝으로 하자 올킬 나면 끝! 어 올킬 나면 끝! 좋아 사다리랑 사다리 아까 그 순서대로 갑니까? 아이야 내가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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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킬 나면 끝이니까 방장님부터 왔다 왔으니까 여러분 아이 뭘 또 그러면 아씨 나 좋지 아씨 그러니까 그럼 방장님 1픽 냅두고 우리 4명이서 일단 방장님 끝나고 함 생각해봅시다 korr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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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 그 어 됐다 아휼 네이버 사다리가 아니었던가? 맞습니다 좋아 네이버 사다리로 오겠어 네이버 사다리 이제 두다리 나 3번 할래, 나 3번. 저 2번. 키리 2번. 남자는 1번이지. 나 4번. 1번 걸려서 5번 걸려라. 그 다음에. 그러면 넌 나머지 있는거 5번이지. 그래서 내가 2번 했지. 해드니 그거 알고. 좋아. 하나씩 눌러달라고? 사다리 시작. 이거 하나씩 누르면 되네? 빅헤드. 빅헤드 4번. 키리. 키리 1번. 내가 2번 해야되는데. 키리 1번. 2번이 괜찮아. 비너스. 3번. 수탁 5번. 수탁까지 가면 안된다. 알았어? 이번엔 지금 열과 성을 달거란 말이야. 한방이 돌았으니까 진짜 진지빵. 이번에 진지빵해 진지빵해 진지빵. 진지빵 진지빵. 야야야. 숨소리 내면 탈락. 숨소리 내면 탈락. 진지빵. 빅헤드 이번에 누가 1등이냐? 누가 첫파야? 키리. 키리. 너한테 지금 다 걸려있어. 이번판에 이기면 생일선물 다 끝나는거야. 가. 위무파. 끝납니다. 끝났네요. 게임. 뭐래? 게임 끝났네. 그렇진 않아? 갈고리에서 내려주기 없게 하자고? 야. 그럼 너무 쉽지. 그러면 너무. 그러면 너무. 살인자가 유리하지. 조별과제 게임이야 그러면. 도망치는게 짱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2번이거든 키리는 어리보리 할거야, 저 새끼는 바보야 해봤자 종마야 에이 어떻게 희해님이 다 죽냐 야, 레디 빨리 박어, 레디 빨리 박어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빨리 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달리기가 제일 빠른 거 아니냐 뚱뚱뚱땅땅 소리가 너무 좋잖아 나 야, 진짜 발전기 하나씩 다 잡아 다 잡고 그냥 빨리 끝내 그럼 키리 좀 바보 될 거 아니야 3초권 3초권 발전기 가면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겠지만 그렇진 하겠지만 이제 다 버리고 올킬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이게 뚱뚱뚱뚱뚱 너 또 종마냐, 너도 종마야 아, 저 새끼 또 종마야, 존나 짱단다, 진짜 아, 종소리 극혐이야 저 새끼 존나 극혐 저거 맨날 울고는 몸래에서 다니니까 막, 시농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다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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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 실패하면, 어? 실패하면 머리 빠짐 실패하면 머리 터짐 실패하면 눈썹 밀기 나...나... 나... 아...이생이 야야야 나 나 나 지금 방금 송출하고 있는 남자야 나 진짜 너 그거 아냐 진짜 아 레몽짜가 고맙다 와 이생이 존나 빠르네 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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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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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한명도 앙구하러와 이새끼들 한명도 앙구하러와 어어어어어 저런 상대방 방향을 갖다가 다 계산한 엄청난 플레이 뭐 아아 야 나 수리해 줘야지 와 야야야.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그쪽으로 가잖아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나같은 사람 죽여서 뭐해 생각을 해봐 인마 나 같은 사람 죽여서 뭐하냐 니가 얻는게 뭐가 죽었디 뭐가 죽었 아 이런 흠흠흠 아 두 번 걸리면 죽는거 아냐 야 나는 진짜 아까 킬이 킬이 구할라고 나는 진짜 0.5초만 더 빨랐으면 내가 구했을텐데 아 그거 못 구했잖아 야바리토가 고맙다 아 이건 아 내가 먼저 죽다니 내가 먼저 죽으면 아 누군가 구해줄거야 누군가 구해줄거라고 누군가 구해줄거야 누군가 구해줄거라고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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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구해주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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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게 저 발전기 가지고 있는 새끼 봐라 저거 저거 봐 저거 저 발전기 저 발전기 에 에 에 에 빨리 빨리 하resses 아하핳R 하핳하핰 에 에 에 자 하하하하핳 왜 내가 도망가는 거기에 하필이미잔냐 생각 Tory deconst 아핳하핳하핳ㅎ 아하핳핳ㅎ 석석석실 하핳하핳하핳MM 진짜 거기에요 oriented 나, 나 죽은듯이 누워있을 것이다 잘 보이는데 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이번에 한 번 더 걸리면 끝난단 말이야 야야야, 니네 나 구하러 오다가 다 올킬 당해,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아, 저 올킬 당해요? 어, 올킬 당한 분위기야 야, 얘네들이 지금 나에 대한 충성심이 이런 거거든, 이러니까 내가 사람을 참 잘 뒀다 이게 충성 게임이야, 충성 게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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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게 다, 이게 또, 이게 빨대를 뽑기 위한 또 모기지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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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다고 병신들, 가자 우리끼리는 참 순진한 것 같아 바리요, 호호하 내가 분명히 인정사정 없다고 그랬다, 내가 분명히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 세 번이나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인정사정, 그래도, 야, 니네는 인정 있어야지 니네는 솔직히 말해서 인정했어야지 너네는 의리야, 지금 어차피 너네 어차피 우리 다 비즈니스 관계 아니야 너 내 방송에서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니네 이름 알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X밥이었어 봐 어? 잘 봐야 돼 맞아 맞아 어, 우린 비즈니스 관계라니까 서로 어? 패드님, 홍범 장갑을 지켜야지 어디가? 나, 나, 정훈이 형 나한테 이러지마 니 패드님 어딨어? 차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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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형한테 나 죽었어? 정훈이 형한테 내가? 정훈이 형한테 내가? 정훈이 형한테 내가? 정훈이 형한테 내가? 잠깐만요 거기 그 아저씨 방금 아저씨들 나 치료 좀 어디 어디? 어어 누굴 끌고 오잖아, 솔직히 아 여기 건물 안에 있다 건물 안에? 건물 안에 아, 치료 치우잖아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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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등 붙었어 아 아 지... 아 얘기쪽 이시시로 완료? 야야 니네 니네네네 니네들끄야 니네네들 탈꺼야 동영아 동영아 안맞아 안맞아 아!! 진짜 아깝다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동영 안 돼지 아!! 아니 시금 졸려가 이샹lik야 여기 speaking 왜이렇게 들어가는거야 깜짝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ㅏㅋ 아... 깜짝이야 이... 지금... 왜 여기야 임마 어... 근처에 있나? 임대... 왜 다... 멀쩡해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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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그냥 나가면,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 그냥, 그냥 바구야 뭐 사정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아 그냥 나가 그냥 나가 족박이네 이거 자 다들 오십시오 문 열렸습니다 자 오십시오 자 빨리 문 열렸습니다 자 빨리 오십시오 자 자 정면으로 모르게 이거 미리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행사한다는 곳 맞나요? 아 여기 빨리 오십시오 여기 빨리 오십시오 지금 입장이 얼만가요 여기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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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가자 형 고마워 야 킬이 진짜 못하는구나 아 이제 이제 내가 올킬을 한다면 어 저기있다 하아 성운아 키디야 덤벨 아 이제 내가 올킬을 한다면 말이지 아 한 세 바퀴만 돌아줘 야 진짜 인정사정 보기 없기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어 인정사정 보기 없기야 인정사정 보기 없기야 난 톱 못하잖아 역시 예로 해야된다니까 어 이거 초대 어떻게 하더라 왼쪽 아래 저 얼굴 플러스 표시 얼굴 플러스 표시 내가 수탉이는 지추 안되있으니까 그 수탉이 덤벨 제가 할게 제가 네 해부 아 아 홍반자님을 집착하면 안됐어 흐흐흫 홍도 아니라 이번 라운드 아니면 50만원 가져간다니까 야 무슨 50만원이야 50만원은 아냐 나 이번에 진짜 완전 다 끌어할거야 야 빨리 레디 바꿔 빨리 가게 제가 톱을 좀 잘하긴 하지만 제가 톱을 하면 얘네 다 죽습니다 한 번 누구지 홍반자님인가 홍반자님 주위에서 세 바퀴 놀자 자 유튜브 가보십시오 저 톱 초음하는데 막 다 죽이고만 강강술래 한 번 해야겠다 강강술래 아 전판에 홍반자님 세 번 살려드리느라 힘들었다 진심으로 했으면 좋 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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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 아닌데 아닌데 넌 곧 울게될거야 니네 부모님한테 존나 쳐맞을걸 하하하하하하 니네 부모님이 복대 맨날 차고있던 그 어? 살 쏙쏙 빼는 그 그걸 갖다가 어디갔냐고 집에서 존나 쳐맞고 막 깐바레 일본어 깐바레 일본어도 망하고 하하하하 후레쉬는 뭐가 좋은거지? 어 그거 비추면 애가 멈춰 아니 그거 진짜 시야각 좋네 뭐 들고 가던 사리마한테 눈에 비추면 떨궈 아 그냥 그냥 아 후레쉬 먹어 잘있어 가서 지져버려 아 이게 속도가 방자님 눈 지져 빨리 가서 어딨어 방자님 내가 간다 방자님 뚱딱뚱딱 후레쉬 맨 아 방자님 뚱딱뚱딱 소리네 그새 지금 에이 후레쉬 에이 후레쉬 맨 컴온 컴온 아 하이 맨 요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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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엘츠킹특특구조대 가자 게이스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요 여우인가 음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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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쎄 우린 쎄 쫄면 아 진짜 재미없다 가자 프레쉬웨이 저늤 으은 하아아 아 안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더러운 치컬이 쌌 나게 무리들아 개독합니다 여유롭게 가지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잇inental 아잇잇잇 얘 어디갔지? 얘 어디갔지? 어 이씨 많이도 기어갔네 어디갔지? 오 어디갔지? 저기네 많이도 갔다 이새끼야 많이도 갔어 많이도 기어갔다지 한참 찾았다 이새끼 저기네 나 멀리도 갔어요 이거 어우 할리 죽임 아 치루치루 아 비명소리 있는데 어마어마한데? 아냐 아냐 발전기 다 한 다음에 하자 제시간 많으니까 발전기 다 튼 다음에 하자 그래 나래 나 아웃 안 누르고 있거든? 할인도 있잖아 빨리 발전기 키자 우리 키리니 키리니 하고 그 할 때 갔다 그래 그래 발짝이 키면은 나 살릴 수 있어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한참 남았어 내가 이제 발짝이 켤려면 한참 남았지 어디갔어 내가 이제 발짝이 켤려면 한참 남았지 이 더러운 것들이 난 속였어 키리 멈춰 형 형 형 성운이 형 잘했지 영웅은 죽기 않아요 이 노래 들으면 다 날걸 어 미안 2종이더라 형은 형아 형은 형아 우리 풀피야 우리 풀피야 우리 풀피야 왼쪽에서 우리 껄 아니 왼쪽에서 껄껄껄스러웠어 했어 우오 한 대씩 맞으면서 살리고 치료하면 돼 괜찮아 걱정마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탈출합시다 좋아요 이 새끼가 지금 여기서 개짓을 하고 있어 그대의 슬픈 기억들 못한간대로 자아 좋아좋아 아 이거 안 맞았어 또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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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미스 똥 미스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미스 어디갔어 얘 어디갔지 어디까지 또 기어갔어 또 어디까지 기어갔지 한놈이 꿈틀 꿈틀 꿈틀이 왕 꿈틀이 일단 비너스부터 살려 비너스 어딨지 비너스 비너스 여궁은 죽지 않아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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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디갔어 똥 똥 똥 똥 똥 똥 ह 똥 똥 똥虾 ほ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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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ing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ты 똥 똥 substantive stero comunic 똥 똥 똥 똥 똥 골cks 있는部分 나한테 41 insectware 내가 시간을 끌겠다 에이 컴온! 컴온 컴온! 빵사님! 빵사님! 여깄어요 빵사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살았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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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없어요! 뒤에 있어요! 아이! 이 새끼가 지! 뒤질라고! 날 놀리고 있어! 죽여버릴거야! 죽여버릴거야! 아잇! 1라운드에서는 다들 빡팀 해갖고 지금 한 명도 안걸리는데? 야아 와아 이거 진짜 빡대네 이거 한 놈만 딱 죽이면 나머지 세 놈은 이게 좀 쉽겠는데 아우 땀나 어우 더워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니놈의 이름을 알고싶다 니놈의 이름이 무엇이지 헐어어엿 벌써? 으어어우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에이 그러지마세요 형님 다들 살수하시다 이 말아 비노쓰 네 니놈을 갈기갈기 치우시고 안질로 오셨어? 와하하하 국장님 한 명이라도 잡지좋아요 한 명이라도 아니 얘들아 내가 시간 끌었다 내.. 내 니놈만 내가 시간 끌었다 내 니놈만 잘했어 나 그러지마라 잘했어 우리 나가있어 그건 해롭다 그건 해롭다 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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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어 이거 잡았다가 다시하면 위글 그대로 이어지나? 안알려드림 어 그.. 그.. 그거 풀리는거 모르겠는데? 다시 풀리나? improvYO 그거 이어져요 재닐차 재. 저세기 또등억 하자나 그러면 아아 도망가지마 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re